어디 있습니까? 언니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 옮겼어요 은석이 수술실에 있어요 수술이요? 대출혈이 있었대요 단순 교통사고 아니죠? 네 제가 똑똑히 봤어요 차가 언니를 향해 곧장 달려왔어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검찰이 주시하는 상황이니까 섣불리 행동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영민이 시킨 걸까요? 곧 알아낼 겁니다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남준씨 여긴 제가 지킬 테니까 가세요 그 사람들 다시 나타날 거예요 여기 있다가 그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요 은석이는 안 돼요 은석이 다치면 안 돼요 저희들의 싸움입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은석이 살려주세요 미안한 연락 우와 연락 ebenfalls 아멘